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립 추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가을 웜톤인 제가 실제로 요즘 즐겨 바르는 데일리 립들로 한번 영상을 꾸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먼저 봄에도 데일리로 잘 바르고 다녔던 비바이바닐라의 마르살라 필터. 말린 장미 컬러에 브릭 한 방울 더해진 듯한 느낌으로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벨벳 질감으로 발림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바를 때마다 각질 부각은 거의 없었어요.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촘촘히 메워줘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벨벳 립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밀착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력은 큰 기대 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메이블린의 슈퍼스테이 매트 잉크 205호 아서티브. 차분한 코랄에 브라운이 더해진 컬러로 베이스 컬러로도 예쁘고 단독으로 발라도 예뻐요. 처음엔 굉장히 묽고 부드럽게 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쫀쫀하게 입술에 착 밀착되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 중 지속력은 가장 좋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이 많이 건조한 분들이나 한겨울에는 사용 전에 립밤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삐아 블러 틴트 우정시. 이름답게 블러 필터를 입힌 듯 포슬포슬 뽀송뽀송하게 표현되는 벨벳 제형이에요. 컬러는 말린 오렌지 브라운 컬러지만 발색했을 때 생각보다 연하게 발색돼서 데일리로 좋더라고요. 너무 딥하고 진한 컬러가 안 어울리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클리오 메드 벨벳 틴트 5호 글레이즈 모카. 딱 모카 브라운 컬러로 베이지 브라운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블러 처리한 듯 표현되는 무스 타입인데 기존 무스 제품들보다 좀 더 얇고 고르게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묻어남이 있는 제품이라 지속력은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영 메이크업 할 때 바르기에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다만 특유의 코코넛 같은 향이 나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CE 클라우드 립 틴트 라이브어 리틀. 브릭 오렌지 컬러로 요즘 데일리로 가장 잘 바르는 컬러예요. 질감도 너무 보송보송 포슬포슬한 느낌이 아닌 매끄럽고 얇게 발리는 무스 제형으로 입술 위에 얹었을 때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밀착력 지속력 면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컬러감이나 발림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라카 스무스 매트 립스틱 예스. 차분한 칠리 레드 컬러로 가을에 트렌치코트나 라이더 자켓을 입을 때 포인트 주기 좋을 만한 컬러예요. 매트 립스틱이지만 너무 건조하지 않고 발림감도 매끄러워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톤 다운된 레드 립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꼭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자 이렇게 저의 취향을 듬뿍 담은 가을 립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예쁘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즐겨 바르는 데일리 립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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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